오이구 젤리야 오이구 젤리야 코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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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 아침부터 졸려가지고 비공사동 귀여워 코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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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.. 그냥.. 갔다 올게 응 도피야.. 그만 갔다 올게 이게 저쪽에 있는? 오카? 저 문다 응 재원 오랜만인거지? 오카? 응 오후 2시 다행히 다녀요 다행히 잘 가고 다행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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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주시는데 여기 누웠어 보자 힘드네 웃음 다행히 아.. 임신이네 진짜요? 진짜로 말도 안 된다 사진을 받을 수 있죠 이보면은 예쁘네 그냥 그리고 척추를 쉰다 얘가 움직이는 건가요? 얘도 움직이고 얘도 숨을 쉬니까 애가 찍는게 오카야 어떡하니 말도 안 된다 진짜 벌써? 일단 초살이긴 하지 초살이 되어서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녀석들이 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오우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진 준비해야겠네 오케이 두 마리 이상인거니 세마리 이상 세마리 세마리 오우 너무 미쳤다 일단은 셋 다 움직이는거죠 살아있는거죠 응 잠이 움직여주니까 기분 좋은거다 저거 갈게요 나 저 이거 조금만 가져왔어 또 별이 기다리고 있다 어떡해 집에 너무 와서 입구에 들어가요 어떡해 기다리고 있어 이야 모카 엄마 됐대 어떡하니 진짜 아빠다 어떻게 보자마자 아빠라고 모카야 어떡하니 모카가 엄마 된다니 니 말도 안 돼 커피야 모카 왔어 모카 엄마 됐대 놀랬어 니가 아빠가 됐다고 자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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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봉했다 장봉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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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멋있어 있어 아 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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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